안녕하세요 화장품읽어주는 남자 화익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환자가 잘못된 여드름 치료 방법에 의존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드름의 전세계 유병률은 약 10% 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10% 여드름을 지니고 있는 여드름 환자 중 40% 는 인터넷에서 여드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여드름 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전신에 유발되는 전신 여드름 그리고 얼굴 국소 부위에 유발되는 국소 여드름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여드름 치료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본인의 선호 방식에 따라서 여드름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드름 환자들이 미국과 유럽의 여드름 치료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여드름 치료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여드름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검색하면 광고나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컨텐츠를 먼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검색을 했는데 유럽이나 미국의 여드름 관리 그리고 치료 가이드라인이 먼저 노출되고 그리고 그것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절대 여드름 관련 그리고 여드름 치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환경이 잘못된 정보로 인도를 했고 그 여드름 치료 방법 때문에 계속 여드름 치료가 어려워지면서 여드름 치료의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드름 환자가 여드름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 여드름 치료 방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먼저 노출되어 여드름 환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색 엔진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여드름 환자들은 어떤 치료 방법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드름 환자들은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선호하기보다는 여드름 압출, 화학적 박피술, 염증주사, 화장품 사용 등의 여드름 치료를 의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도 여드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요법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화장품 사용에 여드름 개선을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인데 화장품을 사용해서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과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45%에서 55%의 여드름 환자들이 화장품을 여드름 약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여드름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여드름 관리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여드름 악화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여드름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올바른 여드름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항상 전달 드려서 여러분들이 쉽게 여드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